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강좌를 소개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야심차게 준비한 아주 특별한 강좌명은 EBS 연계분석 수원인 라이브 클래스라는 겁니다. 제목에서 보여지는 그대로 EBS의 수특수원 연계교제를 분석한 수원 강의이며 라이브 클래스로 진행된다는 획기적인 기획으로 만들어진 현장 강의와 같이 강제성이 있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라이브 온라인 강의로 인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나중에 봐야지 라고 미룰 수 없는 라이브 클래스로 기획을 했고 7월 8일 개강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라이브 클래스에서 EBS 연계분석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심차게 기획을 했던 이유는 바로 6평이 준 사인 때문인데 이번에 가나형 공통으로 6평은 세 가지 사인을 줬죠. 첫 번째는 쉽다. 두 번째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에만 해당되는 수능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 물론 6평 총평을 통해서 가나형 각각 자세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 이 강좌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가장 강력한 건 6평이 준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EBS 연계율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분명하다라는 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EBS 문제가 보통 연계가 될 때는 이 문제가 EBS에서 굳이 연계되지 않았어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였어 정도의 문제들이 연계가 됐었거든요. 30문항 중에 5문항 정도는 매년 신유형스러운 문제를 내는데 난이도를 떠나서 수능을 기억으로 경험으로 풀지 않게 하기 위해 5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신유형스러운 느낌이 항상 들어 있는데 그 신유형스러운 느낌의 문제 속에 EBS 연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6평에서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항 어? 이런 표현은 처음이야 라는 신유형스러운 그런 문항들이 모조리 EBS에서 연계된 문제였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6평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커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N수생 대비 고3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공공연하게 교육부에서 그리고 대중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3들의 구제책으로서 수시의 최저가 굉장히 낮아진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수능시험 자체에서 고3들을 살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책은 N수생들 대비 고3들이 집착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수능특강 또는 수능완성교제거든요. 전국의 고3 수험생들은 1학기 내내 학교 커리큘럼 속에서 학교 수업시간 속에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간고사 내신을 기말고사 중간기말 내신을 겪으면서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N수생들도 풀지만 N수생들 대비 너무나 강력하게 연계 교제를 한 학기 동안 끼고 푸는 고3들에게 유리하게 출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연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느낌 또는 수험생들이 시간이 뺏길 수 있는 수험생들이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다가 아 이 문제에서 걸려서 시간을 허비했어 할 수 있는 문제들의 EBS 연계가 딱딱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답률을 한번 보시면 6형 가형 정답률과 그리고 나형 정답률을 한번 두 개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연두색이 가형인데 이례적으로 정말 12번의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가형 학생들의 12번 물론 12번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오래 끌어서라도 풀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그나마 저 정도 나왔을 겁니다. 저 12번에서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30번을 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을 거라고요. 결국은 그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들이 킬러기 때문에 마찬가지 20번 등비급수 문제라 이과생들이 가지고 노는 기하의 평소 실력으로 보자면 충분히 풀려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왜 답이 안 나오지 빠르게? 거기서 당황한 수험생들이 꽤 있죠. 그리고 실제 가형 학생들의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이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거나 등급을 가르는 문항인 12번, 20번이 EBS 연계 문항이에요. 나형도 마찬가지 이번에 굉장히 나형 학생들에게 수학 포기하지 마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험 문제였기 때문에 6병이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다 상당히 상향 조정되어서 빅킬러 시대의 정답률처럼 굉장히 정답률이 올라가서 그래도 물론 중킬러가 존재하긴 하지만 정답률 50% 이하로 떨어진 문제는 딱 2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29번과 30번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30번은 미적분을 정확하게 공부하기만 하면 앞에서 빠르게 풀고 지나가서 시간만 좋아지면 누구든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수투에 있는 미적분을 이용해서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30번의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30번 자리는 열심히 풀면 풀려라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역시 1등급을 가른 문항이 바로 29번이었고 저것이 레벨 3에 있는 경우에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온 연계 문제예요. 지금 여기 가나형의 공통 오답률을 한번 살펴보면 같이 한번 보면 결국 가형에서 등급을 가른 문항이 정답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확통의 29번이거나 또는 미적분 방금 얘기했던 연계가 된 20번 등비급수 문제인 거고 나형에서는 이 확통 문제 여기가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된 거죠. 저것 두 문제가 다 연계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12번 문제가 어땠는지 살짝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이과의 12번 시간을 허비하게 했던 12번 문제가 어떤 EBS에 어떤 문제가 연계가 된 거냐면 EBS 수특수원의 1단원 레벨 3의 1번 문제가 변형된 거예요. 그 출제 의도가 거듭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가 기존에 계속 출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실수의 위치가 출제가 된 거고 실수의 위치가 출제가 됐다는 건 출제 포인트를 그래프를 그려서 실수의 개수를 구하고 있던 그 시작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개념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짝수 거듭제곱 함수에서는 두 개 빵개 두 개 한 개 빵개야 홀수면 어디나 한 개야 그냥 기억해서 푸는 정도로는 안 되는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서 그냥 외워서 2, 1, 0 아니면 1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고 연계가 되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연계된 건 아니라는 거죠. 수특에 들어 있는 문제 중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연계가 됐어요. 근데 이 연계 문제의 선생님이 0QE라는 표현을 왜 해놨냐면 코로나 시기에 학원들이 휴강을 했을 때 휴원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학원들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지만 코로나 시작 3월 즈음에는 학원들이 강의를 못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현장 강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걱정이 돼서 현장 강의를 대체할 수 있는 라이브 강의를 해도 된다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맞게 라이브 강의로 연계 분석 강의를 했었어요. 현장 강의 대체로 대체 강의로 근데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10년 정도 연계 분석 강의를 계속 해왔었고 현장에서 되게 작은 컨텐츠 한 권에서 15문제 뽑아서 직접 출제 범위 수원 한 권에서 15문제 이 정도의 볼륨으로 현장에서 빠르게 1회 특강 이런 연계 분석 강의를 매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 있는 학생들을 공부는 시켜야겠고 이 기존 커리큘럼은 어차피 메가스터디에 올라가니까 메가스터디를 이용해서 공부하면 되고 그렇다면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라이브로 연계 분석을 제대로 해보자. 올해는 그때 3월 즈음에 6평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계율이 분명할 거다. 연계 분석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수원의 예를 들자면 그래서 기존에 이미 진행이 된 강의예요. 현장에서는. 현장 강의 학생들이 본 연계 분석 교재 안에 이 문제가 선생님이 연계한 연계 분석 교재는 기출 문제 하나랑 내가 뽑은 연계 문제 변형 문제가 이렇게 세트로 붙어서 기큐1 연큐2 기큐3 연큐4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큐1 연큐2 이번에 지수와 로그에서 가장 먼저 뽑은 문제가 이거라는 거지. 레벨3에 있었지만 수특을 넘기면서 이건 반드시 출제위원들 룬에 띌 수밖에 없어. 성의를 가지고 읽은 출제위원은 이 문제를 연계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딱 보면서 아 이건 신유형스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 외워서 풀지마 라고 하는 수능에서 원하는 개념의 본질을 그대로 품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변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 문제가 변형하면서 조금 더 힘들게 하려고 n 대신 x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번에 가형 12번에 출제가 된 거죠. 나형에는 이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아마 나형이 이 문제 출제하면 너무 어렵다고 느낄까 봐 뺐을 겁니다. 그래서 가형에 출제가 됐고 실제로 이렇게 적중이 돼서 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는 수강평들이 뒤쪽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 교제 속에 이런 적중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어필을 하면서 마찬가지 20번 문제도 이과생들의 이 20번 문제가 사실 코사인 법칙을 출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보여줬듯이 이 문제는 풀이법이 너무 많고 열려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풀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어요. 시작점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루트 7을 구하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와 2라고 하는 특수각을 가지고 직각을 내려버려 그리고 1과 2에서 루트 3, 2를 가지고 루트 7을 구하면 원스텝에서 첫 항을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돼. 너무 열려있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할선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하면 같아 라는 건데 이 느낌이 이게 어떤 것이 접목이 된 거냐면 연계 교재에 영큐 8번으로 기큐 7번과 영큐 8번의 선생님이 변형한 문제예요. 변형한 문제와 굉장히 유사했던 거죠. 여기는 할선과 접선이었어. 근데 이제 이 접선을 올려서 둘 다 할선으로 만들었고 이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똑같아요. 묻는 변도 위치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연계를 할 때 선생님이 한 10년 이상 EBS를 분석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연계를 시키는 룰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림이 굉장히 예쁜 거 되게 단순하지만 그림이 있는 건 그 이쁘다라는 건 개념을 살리기에 굉장히 좋은 지저분한 그림은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개념을 그림만 딱 봐도 읽지 않고 질문을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이 그림은 개념을 품고 있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림들은 거의 출제가 돼. 이 과생들은 예전에 기백 같은 경우는 포물선, 쌍곡선은 거의 수능 완성에서 한 문제를 뽑았지만 그것이 적중이 된 적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할선과 접선을 이용하고 여기도 이 길이를 구해내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똑같이 묻는 게 마지막에 AP 길이거든요. 이 길이가 결국은 공비에 영향을 미치고 분명히 급수라는 평면도형과 사인코사인 법칙 삼각형을 풀어내는 사인코사인 법칙이 접목이 되어서 이 사인코사인 법칙에 접목시켜서 20번을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림이 눈에 띄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인코사인 법칙이 올해 처음 들어오면 처음 들어오는 교과 과정은 특히 연계가 잘 돼요. 새로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내 유명한 드라마 주인공 아닌가 어쨌든 새롭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연계 교재에서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증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계 분석을 했던 이게 연계 문제였고 진짜 연계율이 분명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이미 진행한 연계 분석 교재 안에 놀랍게도 등급을 가르는 모든 문제가 들어있었다는 확통도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나형 29번 문제인데 이게 선생님의 풀이거든요. 나형 29번 얘는 어디서 연계가 된 거냐면 얘는 확률 문제로 나왔긴 하지만 경우의 수 쪽에서 연계가 됐어요. 경우의 수 쪽에 물론 뭐 출제의 도는 동등성 확보의 고배법칙의 함수의 개수인데 어디서 0Q14번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이 0Q14번을 선생님 분석하는 연계 분석 교재 안에 있는 0Q14번이었고 난 이걸 어디에서 변형을 했냐면 확통 1단원의 여러 가지 순열에서 레벨 3 2번에서 변형을 했어. 근데 그 경우에서 문제를 확률로 끌고 온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변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EBS 문제들이 살짝살짝 교과 과정을 넘어가는 포인트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꽤 있어요. 특히 확통 같은 경우 꽤 있어. 어 이건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평가원 적이지 않은 지저분한 케이스를 막 나눠서 계산을 지저분하게 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절대 연계되지 않아. 사실은 이 문제가 원본을 한번 보시면 이게 원본 아 요거는 19번 요게 가형에도 연계가 됐어요. 19번에 같은 어떤 출제 포인트가 요 부분에 있거든요. 그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가형에도 연계가 됐는데 원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잘 안 보이게 지금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EBS 교재라 그대로 따왔는데 이 문제가 실제 그대로 날것 그대로 레벨 3 이번에 있었을 때는 투스텝이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사용하면서도 지저분한 계산을 품고 있었어. 그런 것들은 평가원에서 구조를 딱 보고 아 이건 연계를 시킬 만한 너무 중요한 개념을 품고 있는 문제야 라고 판단을 했을지라도 계산 속에 실제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잘라내거든요. 연계를 시킬 때 철칙이야. 어쨌든 수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문제로 탈바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연계를 시키면서 앞에 있었던 이 연계 문제 이 문제로 연계를 시키면서 바꿨어요. 투스텝을 잘라냈어. 그 잘린 상태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투스텝의 그 지저분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로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 전부 선생님 그러면 몇백 문제를 뽑았냐 전혀 아니거든요. 한 단원에 다섯 문제를 뽑았어요.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딱 다섯 문제 예제 유제부터 시작해서 레벨 1, 2에서 레벨 3까지 중에 다섯 문제 영큐 다섯 문제에 세트로 기큐를 붙였지 왜 기큐를 붙일 수밖에 없냐면 결국 이 연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어쩔 거야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눈으로 나는 내가 적중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자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매년 적중이 되면 EBS 연계 분석이 이렇게 현장에서는 꽤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적중률이 높다라고 해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제수를 할 때 선생님 이번에 연계 뽑은 거 저 주세요. 라는 연락이 따로 올 정도로 적중은 되게 늘 일상에 늘 있는 일이었지만 매년 있는 일이었지만 올해가 유독 심했어요. 유독. 왜냐하면 그 코로나 사태에서 유평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럴 때 유평 선생님들이 무엇을 출제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3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법은 교육부도 계속 고3들이 피해를 입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렇다면 EBS 연계가 더 세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평가원이 EBS 연계를 어느 쪽으로 분석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연계할 거냐고 했을 때 당연히 이건 EBS가 아니면 조금 힘든 문제들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생님의 판단이었고 분석이었고 매년 평가원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너무나 집중해서 관찰하고 분석하던 사람으로서 그 감정의 흐름과 그리고 평가원 문제를 보는 눈 평가원 교수님들과 비슷한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된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계속 접종을 하다가 어느 때 안 될 수도 있잖아. 사람이니까. 그죠?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선생님이 뭐를 믿냐면 그 코로나 시기에 아마 이 교재 그 수특을 다 분석해서 연계 변형해서 교재를 실제로 출판을 그냥 여기서 프린트로 진행한 게 아니라 교재를 정말 만들어서 집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뭐 학원에 와야 되는데 어차피 원래 온라인을 듣는 학생하고 현장을 오는 학생하고 또 결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매년 현장에 와서 듣다가 매주 듣다가 갑자기 집에서 공부를 안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막 했던 이 강의가 실제로 이번 6평에서 이렇게까지 적중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매년 그 얘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다. 신의 선물이다. 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수능까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단위로 여러분들과 함께 EBS에 대한 분석이 절실한 지금 이 시점에서 수특수환을 합쳐서 수환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 근데 그중에서 한 단원에 두 문제씩 뽑을 거거든요. 쭉 보면서 이 두 문제면 여러분들이 수특수환 수환을 커버할 수 있겠다. 앞에서 한 수특에 보완하는 수환 문제로 같이 들어가면 기큐까지 붙일 테니까 전체 전범위에 대한 문제풀이의 어떤 접근은 한 번씩은 겪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적중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기큐, 영큐를 같이 붙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눈이 생길 거다. 내가 적중을 비껴갔더라도 이 문제마저 커버할 수 있게끔 열심히 교제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영큐가 EBS보다 훨씬 변형 문제가 지금 출제된 6평이랑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EBS 변형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향성으로 비교할 거냐 변형할 거냐 EBS 변형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라 말이 헛나오죠. EBS 변형을 어느 방향성을 두고 할 거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 건 평가원의 눈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6평에서 보여줬고 그래서 19번에도 같은 딱 이 포인트로 이과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 원본이었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문과생들의 28번 이 문제도 EBS에서 연계된 문제예요. 근데 EBS에서 연계가 된 28번인데 이 문제도 꽤 오답률이 높았죠. 근데 이 문제가 선생님이 EBS 이것도 어디 있었냐면 6단원 레벨 3의 2번 문제예요. 완전히 꼴이 그대로 저건 거의 숫자만 바꾸다시피 출제가 됐는데 저 문제를 보면서 등차수엘의 합이 주어졌기 때문에 SN-SN-1을 쓰지 말라는 문제야라고 연계 교재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나올 수 있어 이건 등차수엘의 합공식이 출제의도인 거야 등차 등비는 일반항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받았을 때 SN의 SN-1을 뺀다면 이건 등차 등비를 모를 때 일반항으로 받았을 때 그냥 여러가지 수열로 받았을 때 내가 하는 짓이지 이 수엘이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등차수엘의 합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문제일 거야 이건 출제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뽑은 다음에 해설지를 봤어요 해설지를 정말 이 문제를 만든 사람도 이 출제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나 봤더니 해설지에는 그냥 SN- SN-1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이 앞에 있는 사실 이 문제를 보면 공차가 사고 첫 항이 구인 등차수열을 이용해서 AN을 구해야 돼 저거 SN에서 SN-1을 빼는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을 쓰지 마라는 문제거든요 그걸 쓸 필요가 없어 그거 쓰면 더 시간을 낭비하는 거지 이게 출제의도인데 연계의 문제가 저 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해설을 보니까 해설에는 SN- SN-1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기큐 0Q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EBS 해설처럼 나오려면 0Q24번에 여기를 플러스 1이라는 어떤 상수값을 주면서 등차수엘의 합이 아니게끔 해야 그래야 EBS가 원하는 출제위원님들이 출제위원들이 연계하실 때 해설을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제의 출제의도가 뭐지? 계산에 오바는 없나? 뭐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딱 했을 때 눈에 SN과 SN-1의 차가 보일까봐 선생님이 차라리 등차수엘의 합을 깨는 플러스 1을 0Q에다가 만들어서 변형해서 넣었어 대신 사실은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이거야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실제 그것과 같은 꼴을 가지고 있는 기큐 문제를 찾았죠 그래서 기큐 0Q를 세트로 양쪽에서 같이 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냥 느낌상 뽑아서 그냥 변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고 해설까지 관찰을 해서 출제위원들이 독방에 갇혔을 때에 수특이나 소환을 넘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안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풀이를 갖고 있는 기출 문제를 찾아서 개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기큐 0Q를 분석하기 때문에 교재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새로운 수열과 이런 게 출제의도인데 교재 구성이 지금 잘 안 보일지라도 양쪽 페이지에 기큐 0Q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트로 같은 출제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EBS에서 주고자 하는 출제의도와 유사한 게 들어있거나 또는 여기서 좀 부족해서 보완하는 게 들어있거나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집어넣었죠 실제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기큐 문제랑 같은 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어쨌든 그 연계 문제를 만드신 분은 해소를 잘못 쓴 거니까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의 포인트가 그 평가원에서 원하는 포인트와 유사하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유사하게 다시 연습할 수 있는 기출을 붙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굉장히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25번 문제가 이번에 이게 나형에 나왔던 문제죠 이 문제가 근데 저 문제가 연계교재 변형 문제예요 연계교재에 있었어요 저런 문제가 근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가 연계교재에서 되게 예쁘게 안 만들어졌어 방금 그 문제는 등비수열을 3개씩 끊어서 더하면 3개씩 더한 것도 등비수열이야 이게 출제 의도거든요 근데 예쁘게 안 만들어졌어 이 연계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연계 문제의 출제 의도를 살리면서 그대로 변형은 했지만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를 보는 출제위원들은 과거 기출을 참고하기가 훨씬 쉽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뽑았어요 요게 바로 분모 분자가 R3배가 되는 거야 R3배 R3배? R의 세제곱배 공비의 세제곱배 그러니까 사실은 이 0Q 문제를 보고 변형을 해서 연계 문항으로 만들었겠지만 실제 기존 기출과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처음 3개 그 다음 3개는 공비가 R3야 이렇게 주어졌던 거지 이런 기큐 0Q를 같이 붙여서 이번에 최상위 학생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 그 25번 문제에서 실수한 케이스들이 꽤 있을 거예요 R3를 잘못 가져다 썼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실수 포인트가 일어나는 문제들마저도 이렇게 0Q, 2Q로 잘 배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장에서 이미 강의를 했고 이 검증된 강의를 라이브 클래스로 전국 수험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음 이제 그 이런 강의가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연계분석 수원 매주 수요일에 3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 이 3주 강의 후에 수험생들이 기말고사도 있고 여러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이 놓여질 수 상황들 속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강의 확통이나 또는 수투 미적분도 다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해서 자료는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라이브로 살릴지 또는 그냥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지 그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예요 일단은 수원을 라이브 클래스로 한번 해보자 라이브 클래스라는 게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장점을 가지고 접근이 되는지 얼마나 큰 장점으로 접근이 되는지를 이 첫 번째 강의로 한번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 강의의 방법론을 결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현장 강의 학생들이 한번 실험을 하기 위함은 아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전국 어떤 라이브 강의로 기왕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이 강의를 겪은 학생들의 수강평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 학생들이 생생한 수강평이 너무 놀라운 게 선생님들 이걸 이제 퀘스트를 촬영하려고 학생들한테 수강평 이벤트 수강평을 적어서 보내주면 이 새로 만들어진 교재를 주겠어요 라고 공짜가 없잖아 세상이 그죠 그렇게 했더니 수강평을 막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또 서두에 꼭 이런 말을 해 선생님 꼭 수강 책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제 서두에 붙이는 그런 예의를 보여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생들의 수강평을 잠시 선생님이 몇 개 보여드리면 아 저런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 같은 입장에서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수강평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과생 학생이에요 일반적인 문제풀이가 아닌 문제에 사용된 핵심 논리를 간파해주는 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게 이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핵심 논리를 가르쳐야 된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0Q, GQ의 구성으로 GQ, 0Q인데 반대로 써놨네요 학생이 0Q, GQ의 구성으로 기출분석과 연계규제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전범위를 굉장히 빠르게 한번 정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뒤에 있었고 세 번째는 실시간 소통하는 선생님이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강의를 라이브로 정말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라이브 강의를 하는 건데 실시간 소통으로 실시간 Q&A와 현장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다 Q&A도 받으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 수특을 이미 한 번 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핵심이 좀 길어서 선생님이 줄을 쳐주면 최상위 학생이에요 이미 한 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워갈 게 너무 많았고 개념이 적용되면서 풀이가 붙는다는 느낌이 팍팍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수특 수록 문제에도 오르세일쌤이 강의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찬양하는 걸 학생들이 그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능력이 본질을 깨뜨려 본다라는 말이 감사한 말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보고 출제 의원과 같은 눈에 같은 관점으로 이게 뽑힐 거야 하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평가하니 원하는 본질은 사실은 이만큼이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찾아 라고 해서 개념 한 꼭지와 기출 문제와 영큐 이렇게 세트로 강의를 한 문제당 그렇게 세 세트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본질을 깨뜨려 본다라고 학생들이 느꼈던 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내가 주고자 했던 걸 받았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말이었어요 본질을 깨뜨려 보신다라는 표현을 해줬고 기출 같은 연계 변형은 선생님은 그건 확신합니다 연계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더 예쁘게 가다듬어서 만들었다라는 연계 문제가 되게 두려웠는데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말들도 있었고요 연계 분석 강의를 듣고 나서 수능 끝강의 이렇게 잘 풀리는 문제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채팅으로 소통해 주실 때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라는 현장에서 선생님을 다 아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채팅 내용도 서로를 잘 알아서 더 재미가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학생들도 재미있었던 강의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듣는 학생 중에 이번에 6평 만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똑똑한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가끔 자 지금 질문해도 돼 라고 했더니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너무 퀄리티가 좋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본인이 본인들이 그 설명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 채팅방에서 아 저런 걸 궁금해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저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나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미처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깊이가 있는 개념들을 친구가 대신 질문해주고 그 덕에 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었다라는 답변과 질문의 퀄리티가 엄청났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처럼 강제성이 있었고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강의의 장점이겠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강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자신 있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라이브 클래스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구원을 하는 심정으로 이것을 촬영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선생님이 주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했던 학생들을 위했던 진심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통했기를 바라고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통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적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적중은 신의 영역이잖아 그죠? 다 비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랑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100점 받는 애가 수능에서는 하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걱정을 할 때 쟤는 왜 저런 걱정을 하지? 넌 무조건 다 맞을 건데 네 실력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매년 정말 열심히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평가원적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전달하려고 연구를 10년 넘게 한 인간에게 생긴 어떤 능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다며 한다며 그런 걱정 적중이 안 될 거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을 목표로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중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푸는 힘이 길러져서 어떤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소재가 연계 분석이지만 사실은 주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길러주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강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이프 클래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4 5 6 10 19 2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